쫀눅 오빠가 거기 주변에 유료 주차장 찾아가지고 거기 대면 그거 보내주게 돼, 돈. 그렇게 할래? 어, 알았어. 오빠 사실은 그냥 내려가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려가서 졸라 어색하고 숨막힐 거 보이니까.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 일반 어떻게든 안 내려가려고. 에이, 뭔 소리나. 그럴지도. 근데 이거 솔직히 뉴크리도 걱정하더라고. 어젠가 물어봤어. 내일 뭐 어떻게 보면 된다 하면서. 좀 많이 낯가림 심하셔? 어, 그냥 나 정도? 심하시네. 많이 심하시네. 유명히 카메라 없으면 아는 척도 안 함. 아 무슨 말이야.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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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난 엄청. 언니. 중득. 오셨다. 뉴크리도 오랜만이네. 얼마 만이에요? 그때 합방했던 게 개강하기 전이니까. 아. 한 한 달에 됐나? 좀 되게. 이거 뭐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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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득! 안녕하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낭토코 중이었거든요. 저는 요새.. 나 뭐했지? 글쎄요? 네, 저 요새 롤 방송 열심히 하고. 롤 관련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 깜짝 놀랐어. 그 LCK 보는데 중간에. 왜 너가 갑자기 나오는 거야? 아니, 나올 수도 있지. 나도 LCK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쵸. 와. 프로는 이제 안 하시고. 네, 프로는 은퇴한 지 이제 한 4달 됐어요. 아, 은퇴 썼구나. 네, 4달 됐고. 프로랑 방송이랑 좀 차이가 많이 큰가요? 아, 근데 게임하는 거는 똑같아가지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 막 새벽 늦게까지 연습 많이 하고, 방송도 새벽 늦게까지 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응. 멋있네요. 그니까.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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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왜 이렇게 어색하지? 술 마실까? 아, 진짜. 아, 진짜. 아, 너무 너무 좋아. 아, 술 마실까? 중독! 유클리언님 술을 잘 못 드신다고. 제가 천천히 마시면 잘 마시는 스타일. 천천히 한 시간에 한 잔씩 하시고. 그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 누나도 못 마시는데? 이 누나가 누구죠? 그쪽이요. 저는 아니에요. 저번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겼어요. 자랑이다. 죽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설거지 반 해놓고 가서 나머지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들었는데, 설거지를 더치페이를 했다고. 더치 설거지 했다고 들었거든요? 기절했는데 설거지 덜 해놓고 튀었다고. 일어나서 설거지 말해놨어요? 진짜, 진짜. 죽겠는데 일어나서 설거지 하고 갔거든요. 쓰레기들, 쓰레기들 다 이제 봉투에 넣어놓고. 밖에다가 쓰레기. 중독! 유클리언님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아니 그냥 웃겨서 여기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색해, 뒤지겠네. 아 이거 진짜 잘해준다.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까 저 없이 가 두 개밖에 없네. 빨리 와서 진행 좀 해봐요. 수밖에 숨이 없으니까. 저 없으면 말 못해요? 숨이 너무 막혀요. 안 되겠다. 빠르게 술 한잔 제끼고 갑시다 그러면. 이거 한잔 먹으면. 무슨 소리예요? 고령주인데. 괜찮으세요? 혹시? 아, 주세요. 아, 그거 혹시 마시다가 너무 힘들고 토할 것 같으면 말씀하세요. 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몇더라고요? 40도. 이거 스트레이트로 마시는 거예요? 짠하죠. 짠. 짠. 반갑습니다. 태풍이가 방송을 안에 자리 바꿔서 나이순으로 앉았다. 짠. 오, 괜찮은데요? 맛있다? 음료수 아냐? 괜찮아? 어, 맛있네. 궁금한 게 있어요. 유클리언님이 생각하는 루미의 롤 실력. 아, 근데 솔직히. 웃음했잖아. 너 잠깐 나가있어 봐. 같이 웃음했잖아. 아, 나 안 듣고 있을게. 기준을 높게 잡으면 아쉬울 수 있지만 기대를 안 하고 보면 이만한 사람이 없다. 아아. 칭찬 맞지? 칭찬. 그러니까 이제 기대를 안 하고 보면 이만한 사람이 없다. 최고의 칭찬이지. 아, 그래? 아, 감사합니다. 기대를 하고 보면 성질없다. 아니야. 너도 기대에 비해서 아주 잘했어. 잘했어. 기대에 비해서 잘하는 감독이었다. 그치, 그치. 우승시켰지, 그니까. 아, 우승시켰지. 아, 우승시켰지. 근데 리클리 노린 건가? 날순으로 앉았네. 그만하세요. 네? 아,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95년생. 구우세요? 아, 그럼 동갑. 예? 동갑. 말 편하게 해. 아, 제가. 고칠이라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면제여서. 아기들. 오빠 언제 가? 아니야, 미안해. 술 마실까요? 술 먹을까? 술 마실까? 술 먹냐, 아기들아. 달리는 거 아니야? 여기 둘이 술지라며. 맥주 들고 올게. 근데 진짜 이것만 마시면 훅 갈 것 같긴 하다. 이거 딱 두 분 나눠 먹으면 딱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 이거. 케이지. 아, 이것 좀. 센터하지마. 감사히 마시겠습니다. 그것도 합시다. 아, 감사합니다. 수미터. 아, 말. 편하게 하세요. 그럼 나도. 핵붕이라고. 아, 그거. 아, 진짜. 그거 진짜. 이러는데? 아, 저 진짜. 진짜 좋아요. 그래요? 지금 저희 방 시청자들 다 그렇게 불러요. 아, 그래요? 그럼 어쩌다가 그. 핵붕이가. 어, 그게 이제 별로 좋은 스타트는 아니었는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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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짐 햄N 벌써 분위기 인간이신데. 원래 빨개져서 괜찮아요. 취한 거 아니에요. 전 눈도 빨개지지 않는데. 저번에 내가 합방해봤잖아. 빨개지고 조금 있으면 취했어요. 망했다. 혹시 그 월 강의 같은 것도 해 주시나요? 강의 같은 거 많이 해요. 유튜브에도 조금씩 올리고. 여기. 브론즈 실버올려주기. 아, 티어가 어떻게 보세요? telepz. 언냉인데요. 언냉이 근데. 안 글도 못권 아닐까? 근데 제가 컨텐츠 생각 중인 게 있거든요 그런 티어 좀 낮은 분들 이제 어? 근데 이제 닥쳐 아 알겠습니다 그 화 많이 안 내시는 편 저는 나 화 많이 내? 아 근데 제가 랩도 정돈이었어 매번 피드백하면서 이거 진짜 아니에요 다음에 또 이러면 진짜 혼낼 거예요 이거를 매번 말해 근데 다음에 또 잘못해도 혼도 안 내 와 진짜 좋은 선생님 와 진짜 참 선생님이네 진짜 참 선생님 호는 안 내는데 그 얘기 맨날 해 아 얘는 맨날 화내는데 아 듣기 싫었죠 진짜 저 배울래요 선생님 아 제가 다음에 꼭 진짜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누구를 못 가르치겠어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말로 설명 못하니까 내가 화가 나 아 근데 다이 하시면 되게 잘하실 텐데 아이 버스 아이 겸손하시네 버스 맞아 자잣대야 자잣대 웃음 아 그래? 나 웃음했잖아 아 맞네 언제도 다음에 알려드리면 좋겠다 아! 전 완전 좋아 제가 약간 가끔씩 그런 강연 같은 것도 이제 아카데미 연습생들 상대방도 가고 싶어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핵폭발 카운트다운 10분 내로 당겨자 하하니 뱀도 색깔을 근데 상대는 진짜 괜찮잖아요 네? 상대는 진짜 괜찮아 보이죠 진짜 안 괜찮아 보여요 아니 눈이 빨개 지금! 눈이 빨개졌어 상대는 괜찮아 사실은 중요한 순이구나 그러면 자리를 좀 바꿔야 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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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처음 제자리 한 번 더 말씀 드려요? 그럼 제가 여기쯤 앉으면 될 것 같아요 요르님 여기 그 다음 나 그 다음 알아서 어떻게 오늘 뭐 주루마블에 남을 해요? 있어요? 뭐 판이야 있죠 주루마블 판 그거 하면 우리 다 사망할 텐데 재밌겠다 중독 뉴클리아님 이상형은 이상형이 어떻게 해? 본인 이상형은 어떻게 해? 왜? 저게 갑자기? 되게 오래도 잘하시고 잘생기시고 그러셔가지고 아 뭔 소리세요? 이런 사람은 이상형이 누굴까? 아하 무슨 소리세요 뉴클리아님 더 잘생기시지 아니 이렇게 둘이 차라리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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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가실래요? 저의 집 가실래요? 너 너희들 요즘 롤 말고는 다른 게임 안하시고 로스트아크 시작해보려고 생각하고 아이디만 만들어놔 어디 있어 보여요? 루페 어? 거기 만들었어요? 저 한 3주 전에 만들어놔서 아 3주 전이면 근본을 아시는 분이야 스트리머는 루페는 해야지 아 근데 롤 잘하시면 로스트아크 근데 해보는데 제가 어렸다라고 스킬이 8개 권슬링어 어? 저도 역시 원딜 아 통하는 게 있네 아 진짜 아 또 이제 아 통하는 게 있어 캐릭터 외모도 아 에 에 에 에 나도 원딜인데 너 미드잖아 나 미드인데 자라 때는 다 원딜하긴 했어 아니 근데 포지션이 여러 개 한다는 게 게임 재능이 되게 있는 거긴 하니까 재능 있는 거 같아? 어 재능 있긴 하지 진짜? 그러면 최대 포텐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데 눈 마주치세요 눈 마주치세요 저 수단잔만 줬는데 하하하하 짠 하하하하 이제 여자 말고 남자도 꼬시는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 너 맨날 우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던데? 막 지인들이 물어보잖아 응 쫀득이 야 너 진짜 뭐 응 나한테도 쫀득이라는 사람이라고 나한테도 하하하하 스크립친들이 물어봐요 나한테도 그런다니까 언니 쫀득이랑 사겨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진짜 하하 되게 잘 어울리시더라고 여기 악질이 여기 있었어 아니 아니 잠시 소환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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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이가 아깝대 그러면 하지 마세요 에? 나 후벗에 하는거 같냐? 하하하하 아니 지금 이 꼬리가 어이없네? 어이없네? 기분 되게 좋아 하하하하 되게 좋아하네 염라이 비교바라는 건 좋지 않아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잖아 아 정말 국수리 잘 안 들어가는 얘기 해가지고 어이없네 어이없네 나 진짜 맛있게 하하하하 아유 하하하하 소환이